이번 타임은 제주도 목당을 원했던 예비들을 위해 준비한 풀타임입니다. 무게를 가장 근접하게 맞춘 예비가 1등, 3시간과 함께 흑돼지고기 식사권을 얻게 됩니다. 일단 내 암흑에 한 근은 넘어요. 한 근이 몇 킬로예요? 600g입니다. 650g밖에 800g. 850g이네요. 750g. 750g. 일단은... 이거밖에 안 된다고? 우진이가 제일 근접합니다. 진짜래요? 400g이야? 500g? 515g. 500g. 잘한다. 그럼 6시간은 우진이한테 가는 건가요? 3시간, 3시간. 3시간? 이 많은 거요? 아, 저 왜?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진짜요? 에이, 까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제가 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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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까네. 제가 밀지마. 밀지마. 근데 이게 한글이 안 된다고?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 특식 코스 두 번째 미션. 제한 시간 1분 안에 여러 해양 생물이 섞인 과자 속에서 가장 많은 문어를 찾는 예비가 1등입니다. 이건 2시간을 얻으실 수 있고요. 문어 라면의 식사권을 얻게 되십니다. 문어야, 문어야, 어디 있니? 문어가 뭔지도 모르겠다. 이거 문어가 뭐야? 아, 이게? 이게 문어이에요? 에? 이게 고래인데요? 오케이. 문어, 문어 찾기 한번 해봅시다. 네. 준비 시작! 아, 난 문어 모르겠는데.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잘 찾아? 아닌데? 아닌데? 문어인가? 내 생각에는 나 오늘 밥 못 먹을 것 같아. 이거 먹어야 돼. 문어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헤이문. 아이고, 아이고. 말도 안 돼. 나 하나밖에 못 쳐. 6, 6, 7, 6, 7, 9, 9, 10. 3, 2, 1, 5, 5, 5, 5, 5, 6, 6, 7, 8, 9, 10. 오케이. 에라이. 너무 어려워요. 누가 주신 것도 넣어도 돼요? 아니, 링이 형께 많이 몰렸네. 근데 나 문어 아닌 것도 넣어요. 많이 넣은 척 하려고. 자, 의진 씨 겁니다. 어려워, 어려워. 혜이 거요 동시 겁니다 동현이 거, 동현이 두 개 자, 두 개 와, 너무 어렵다 야, 이거 너무... 하나씩 빼볼까요? 네 야, 문어 하나 하나 자, 둘 둘 하나, 둘, 셋 셋 이거 문어 맞습니까? 아, 맞네요 하나, 둘, 셋 넷 솔직히 말하세요 제 거에만 문어 많이 안 넣었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내 거 많이 없는데 다섯 하나, 둘, 셋 여섯 여섯 하나, 둘, 셋 일곱 일곱 여럿 우와, 아홉 개 그러면 아까 고기에 이어서 문어랑 해산물, 라면도 우진이한테 가네요 우리 우진이 형한테 갑니다 아홉 개 다음 게임으로 슝슝슝 제주도 특식 코스 세 번째 미션 식사의 마무리는 역시 디저트죠 후식이죠 제작진이 제시한 황금향의 조각 대수를 가장 근접하게 맞춘 예비가 1등 한 시간과 함께 후식, 황금향을 얻게 됩니다 황금향 너란 후식 갖고 싶다 갖고 싶다 한 시간 갖고 싶다 황금향 입장 몇 조각인지 몇 조각인지 네, 딱 그 아주 작은 그것도 뭔지 알죠? 그 귀여움이 아, 아기? 어, 그런 것도 만약에 있으면 조각까지 다 해서 알겠습니다 예상을 해보죠, 그러면 네 저는 열한 조각입니다 열한 조각? 그러면 저는 열 세 조각 갈게요 에이? 전 열 조각이야 너무 많아요 내가 열 개 하려고 했는데 아, 나 아홉 개 갈게요 아홉 개, 아홉 개 자, 몇 개입니까? 자, 맛있겠다 야, 생각보다 적어? 넷, 다섯? 아, 열한 개 넣을 것 같아 나누지 마세요 어, 찌지 마세요 찌지 마세요 열 개 열 개 열 개 와, 아깝다 아유, 열 그 마지막 하나를 오케이, 저도 이제 저도 지금 다 깠으니까 한 번 까보겠습니다 됐어 아니, 안 돼, 달아주죠 하나 이 형 약간 이 형 약간 부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런 맛이 아닙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이 형 부시잖아, 이것 봐 아, 셋 아니야, 이게 부친 거잖아, 셋 아닌데 셋, 셋 형, 이거 주스 만든 시간 아닌데 네 개 그게 하나인 것 같아요 형님, 그게 하나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무슨 소리예요, 형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섯 개, 여섯 개? 아니죠 네 개, 다섯 개, 저 아까 세 개 어디서... 내가 집중 안 하는 것 같아, 다 하고 있어요 여섯 개 여섯 개, 다섯 개 일곱 개 아홉 개 여섯 개 열한 개 여섯... 아니, 수학 다시 배우고 와요 열 두 개, 열 세 개 오, 됐다, 열 세 개 자, 제가 세 개요 여덟 개였나? 열 개였죠? 하나, 둘 열 개였어 셋, 넷 아, 둘 다 습니다, 또 열, 일곱 형이 한 시간이어서 한 시간이면 받아보겠다는데 열, 열 하나 열한 개 아, 이게 내가 했었어 아, 손지려워요 열한 개 좀 더 해 볼게요 하나 다 먹겠다고? 아, 손지럽지 아, 델 리시스 무차 델 리시오소 두 개 두 개 두 개 한 개만, 한 개만 주지 않을까? 네, 지금 세 개 네 개 손이 너무 시려 네 개 몇 개? 그냥 많아 몇 개야, 지금? 하하하 다섯 개, 다섯 개 아니야 하하하하 네 개 여섯 개 하하하하 여섯 개 이게 다섯 개지, 아니야? 다섯 개 여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몰라 여섯 개 근데 몇 개 했어? 일곱 개잖아요, 일곱 개 아니야, 여섯 개 일곱 개? 일곱 개 이게 일곱 개 이게 일곱 개 일곱 개 야, 근데 황금 향 한 아래 일곱, 여덟 아홉 개 있으면 신고해야 돼 하하하하 잠깐만 잘못했어, 지금, 근데 나 몰라 아니야, 맞아 niin 게 좀 이상했어 네가 먹어 가지, 그래 그것까지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아, 제 여덟 개 뭐 열 개 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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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힌 거야? 에이 저 맞힌 거야? 에이? 아니야, 얘 12개 했잖아 10개 했거든요? 얘 12개 얘 12개 했어 탈락 탈락 자기 마음대로 하네 부질 수 몇 개였어요? 전 11개요 너 13개 했죠? 네? 9개요 아, 잘 가시고요 정직한 편 여러분, 대위가 10개를 맞췄습니다 와우 좋아요 렛츠고 일단 게임은 끝났고 획득하신 게 보면 네 해산물, 고기, 그리고 대위는 디저트 저희는 없습니다 와우 우진이 형 먹고 싶습니까? 네 저는 오늘 우진 씨 손에 물 한 방울 묻힐 생각이 없어요 저는 개인기 하겠습니다 아, 먹고 싶어? 아니? 안 먹고 싶어? 응 저희는 거짓 방송 없기 때문에 진짜 한 입도 안 줄 거예요 진짜, 진짜 박우진, 상생 씨 갈게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잠시만요 아, 생각하면 안 돼요 박! 박 터지게 아름답다 아, 안 한다며요 안 한다며요 우리 우진이 형은 진짜 야, 뭐 어떡하냐 지금 진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멋진 형 내가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 사실 나 진짜 안 한 줄 모르겠어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분량까지 한 거야 사실은 이제 제가 혼자 다 못 먹기 때문에 다 같이 저는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대인배 우진 씨 동현이 형이 먼저 고기를 구워 좋습니다! 제가 오늘 맛깔나게 그리고 그다음에 대휘가 라면을 끓여줘요 어우 나 라면 끓도 잘하지 라면을 하려면 대휘가 끓여주는 라면을 먹고 싶어 나 진짜 오랜만에 제 실력 발휘 좀 해볼게요 나 진짜 잘 끓이는데 사실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같이 가만히 해 주십시오 너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쌈장 있어? 쌈장 넣으면 진짜 맛있다? 감칠맛이 나! 제가 요리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라면을 진짜 잘 끓여요 라면 너한테 맡겨 그럼 라면만 라면 좀 말해 면을 넣기 전에 새우를 집어넣음으로써 해물의 그 향을 확 끼얹어줘야 돼요 최하정 선배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빔냉면인데 낙지가 그 냉면을 비벼준대요 그런 느낌으로 문어를 위에 뚜껑처럼 덮어드릴 거고요 제 비법은 쌈장이에요 쌈장 넣잖아요? 아 이거 뭐야? 엄마가 이제 집밥 된다 한 꼬집 정도 푸세요 그 라면은 반 잘라서 넣어주시고 그냥 싹 다 꼬들꼬들하게 문어를 통으로 이렇게 뚜껑을 덮어줘야 열기를 확 박아버려요 그다음에 뚜껑을 확 받아버리는 거예요 형들은 밖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나요? 한 꼬들꼬들 온갖 내 생각에 일 년 리터 한 4번 하면 이제 고깃집 차린다 이제는 제발 널 놓아줄 것 서로 갈깨가 자촌 와 와 다르다 이게 기름이 쫙! 데이가 라면을 좀 기가 막히게 끓여왔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뭐야? 맛있겠죠? 대박이다, 라면 어디 이렇게 끓여? 먹읍시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읍시다 모르겠다 너무 맛있다 먹어줬어요 그냥 먹어볼게, 고마워 고마워, 잘 먹 고맙고 잘 먹을게 근데 우진이 거잖아 우진아 잘 먹을게, 데이야 고마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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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데이야 라면 진짜 잘 끓이는구나 고마워 그럼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우진이 형 고유 잘 먹을게 잘 먹을게요 넣자마자 이게 제주도의 맛인 것 같아요 양파 양파 좀 넣어주고 넣어줄까요? 양파 선배님 좋아했는데 있네 아... 명곡 한번 딱 불러주세요 애송이의 사랑 조금만 더 가까이 조금만 더 가까이 어떻게 하는 거야? 내 곁에 있어줘 진짜 가관이다 기이가 진짜 난리 난다 우리 진짜 난리 난다 고유 맛있다 고유 맛있다 그거 있죠? 왜 하와이 가면 레스토랑에 이렇게 저글링 해주는 사람 있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맛있게 앞에 뭐가 있으니까 대휘 인형인 것 같은데 대휘가 한번 한 번 쿨타임이 쿨하게 끝나지 못한 옛비를 위한 보너스 타임입니다 한 명씩 미션지를 뽑아 미션을 수행하고 시간까지 획득하세요 황금손에게는 행운을 똥손에게는 꽝을 이번에는 당첨되길 바라봅니다 제발 보너스 타임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 그냥 느낌대로 섞어 있거든요 랜덤으로 그냥 할까요? 그리고 옆으로 넘겨 그리고 보지 말고 여기서 운명이 갈리는 거니까 그러면 저는요 우진이랑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뭐 바꿔도 의미가 있을까 이게? 엄청 있을 수 있지 그래? 나랑 바꿀래? 오케이 아 나 네 거 안 바꿀래 왜? 그럼 제가 먼저 오픈할게요 이제 운명을 저희가 스스로 바꾼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봉현 형의 운명을 제가 바꿨습니다 운명을 만드는 거랬어 맞아 찾아가는 거야 핫 핫 핫 꽝입니다 꽝인가? 핫 꽝인가? 꽝인가 막 어 2시간 당첨 그냥? 뭐야 근데? 헐 설거지하네 설거지하네 꿀한 설거지통을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다음 데이 제가 오픈할 기회를 주세요 네 제가 먼저 보고 싶어요 오케이 오케이 마음이 좋지 형의 표정을 보고 우리는 추리할게 거꾸로 들었잖아 일단 내 거보다 좋아 약간 이런 표정 아닌가요? 아 2대 위가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 2가? 이런 느낌이었어 꽝이지 아니야 자기 거보다 좋아 아니 꽝 있나요? 내 거보다 좋아 자기 거보다 좋은 표정 아 자기 거보다 좋은데 좋은 건 아닌 거거든 내 거보다 좋아 아 아 좋네 차라리 꽝인 알 수도 있어 꽝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면 되는 거야? 내 거 뭔가 봤어? 아니 나 못 봤어 이것도 좋다 갑자기 막판 뒤집기인 것 같아 아 설마 에? 아 진짜로? 10시간 아니야? 우유 남자로? 잠깐만 잠깐만 나 상대 뒤집어 아 진짜로? 바다 입수? 오오오오오 바다 입수하면 진짜 재밌겠다 뿡한 바다로 입수? 야 너 헷갈리지 마라 자 잠깐만 모여봐요 아 왜? 야 좀 알자 우리도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바꿨네요 왜 저래? 왜 저래? 왜 그래? 왜? 안 섞였지? 야 섞지 마라 자 하나 둘 셋 앞에 보여주자 하나 둘 셋 꽝꽝? 꽝꽝? 아 그러면 아 맞네 그러면 설거지 꽝꽝꽝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탈야 우리 잠옷으로 갈아입을까요? 그럴까요? 그럼 우리 가가지고 보드 게임하자 좋아요 너무 재밌겠다 가요? 우주야 잘 먹었어 형 나도 하나만 나도 하나만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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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우리는 하나니까 네 명이서 치우면 내일 배 더 일찍 끝날 거예요 아 근데 진짜 다 같이 치우려고? 그럼 진짜 몰랐네 저 사실은 청소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제 방이 제일 깨끗해요 그래서 잘합니다 아주 말 저는 약간 확실한 일을 좋아해요 뭔가 이렇게 청소라든지 이렇게 깔끔한 성과가 딱 보이는 저는 이렇게 딱 깔끔한 걸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네 어서오세요 손님 몇 분이세요? 네 어서오세요 손님 네 아 네 네 여러분 너무 멋있을 위해 네 네 감사합니다.